전자장치의 부품에 쓰이는 미세한 무늬의 금속 박막을 그래핀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이상현 박사팀은 금속 박막을 만들 때 쓰는 틀에 그래핀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박막 제조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금속 박막을 만들 때는 틀에 얇게 입힌 뒤 특정 패턴을 찍어내면서 쉽게 떼어내기 위해서 박리제를 발라두는데 연구팀은 여기에 그래핀을 적용했습니다. 그래핀은 접착력이 낮고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박리제로 쓰기에 적합하며 한 번 바르면 박막을 떼어내도 미세한 패턴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. 또 유동물질에 포함된 기존 박리제와 달리 그래핀은 인체와 환경에 해가 없고 제조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전지용 전극 소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자부품 제조를 위한 원천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전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